그 두 개 가운데 50%의 확률, 이광수가 이래입니다. 대단하다. 그 어려운 걸 또 해내지 말입니다. 정말 그 어려운 걸 해내지 말입니다. 자, 우리 또 여기 남으신 분들도 다 날 내기 위한. 대단한 분들이에요. 자, 이광수 씨. 네. 뭔가 좀 감이 오셨었나요? 네, 뭐 첫 게임 정도는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남으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벅벅 한 번 더 갑니다. 자, 메추리알. 굿! 진지하다, 진지하다. 자, 지금 몇 분이 남으셨나요? 네. 지금 25분 남았어요. 광수야, 많이 생각하니까 많이 생각하니까. 광수가 쌓이는 데, 쌓이는 데, 쌓이는 데, 쌓이는 데. 여기 다. 어. 동기차가 나와봐. 자, 이러면 혹시 여기서 또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지. 자, 골랐어. 느낌 가는 대로. 잘 하려고 하지 마. 제발. 이야. 하나 더 골랐습니다. 됐다, 됐어. 땡. 메추리알 두 번째. 또. 하나. 하나. 둘. 셋. 대단합니다. 이광표 대단합니다. 여기 계신 분들도 대단하고요. 달걀이 뒤로 달라고 하죠. 이걸 해낸다. 여러분 또 반 정도가 남았어요. 14분 남았어요. 이광표 씨 두 번째 번 해낼 줄 알았습니다. 두 번째는 뭐 평소 컨디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셨군요.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번 연속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. 이거는 진짜 이제 3명 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학생분들께서 지금 대출을 다 불렀습니다. 이제 세 번째입니다. 이광표 씨. 이번에 하면 인정합니다. 이거 만약 이거는 진짜 지금까지도 진짜 잘했다. 사실 그 우리 아무리 꽝순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좀 힘들어요. 그럼. 편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5 4 3 2 2 그렇지. 아 뻑뻑뻑 안 뻑. 왼쪽의 쪽 바다가 오른쪽 가네요. 하나 둘 둘 아 조용히 좀 해주세요. 지금 아 너무 예민한 사람입니다. 죄송합니다. 자 하나. 긴장이 많이 돼요. 하나 셋 아 셋 아 셋 아 셋 자, 대답입니다. 자, 대답입니다. 야, 이거는. 야, 이거는. 야, 이거는. 야, 말도 안 돼. 대박이야. 야, 이제 몇 년 안 나왔어. 내가 진짜 오랫동안 봐도 매출한 동생인데. 내가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. 지금 강수 씨도 좋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.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. 딱 지금 7분 남으셨습니다. 저 72번 대단해요. 야, 지금 아까 베리 씨하고 지우 씨. 그때부터 올라오신 분이. 요령이 1번인데. 진짜 요령이 1번인데. 자, 다시. 베리 본인의 무기물을 어떻게.